입력 2019.02, 1012대59, 낚시꾼 스윙, 으로 유명한 최, 호성, 46, 이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대비전에서 컷탈락한 후, 다음 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최호성은 11, 한국시간, 미국해, 니포니아 주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pga 투어 80, 보기 4개, 더블 보기 2개를 쳐 5오버파 77타를 기록했다. 합계 9 오버파 224타를 기록한 최호성은 공동 138위에 그쳤다. 커통과 기, 준타인 3 언더파에 크게 못 미쳐 본선 진출 티켓을 손에 넣지 못했다. 최호성은 긴장한 듯 대회 내내들쑥 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3 라운드에서 도구 반에 와르르 무너지는 뜬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최호성은 오늘 손 고월고 콧물도 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많은 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좋았다. 고소감을 밝혔다. pga 투어모드에서 출전하고 싶은 대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대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고말했다. 국내 대회와의 다른 점에 대해 서설명했다. 그는 많은 걸 경험했다. 그린이 좀 어려웠다. 특히 17 번홀에서 30에서 40대는 퍼팅도 황당하게 가는 것을 보면 그린이 확실히 피어려웠다. 고강조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 3박 4일 간감에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올 것이다. 이후 스케줄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한편 최호성은 같이 플레이한 선수들에게 헤드커버를 선물로 줬다. 그는 너무 좋은 분들과 좋은 팀을 잃었고 실수할 때마다 격려도 해주셨다. 제일 멋진 팀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그래서선 물로 드릴 게 없나 고민하다가 기억하기 좋을 것 같고의 미도 있는 헤드커버를 주게 됐다. 고전했다. 카피라이츠 한국언론 뉴스허프 뉴스스통신사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